저수지나 호수와 같이 물의 순환이 적은 수역은 오염물질이 유입될 경우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게 됩니다. 질소나 인과 같은 영양물질이 과도하게 쌓이면 녹조류가 증가하고 용존 산소량이 줄어 수중생물은 죽고 물은 썩게 됩니다. 부영양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양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정화작용을 촉진해야 하며 주로 폭기장치를 이용해 용존 산소량을 증가시켜 미생물의 원활한 정화작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되는 폭기장치는 설비가 복잡해 관리가 힘들고 별도의 펌프를 이용해 화폐수를 유입시키기 때문에 유지와 관리에 큰 비용이 소모됩니다. 워터테크 연구팀은 오염물질을 용이하게 제거하고 유지 및 관리가 간편한 수질정화장치를 발명했습니다. 장치를 작동하면 상단 블루어를 통해 정화장치 내부로 공기가 공급됩니다. 유입된 공기는 유입관을 거쳐 압축관으로 이동해 원형의 관을 따라 회전하며 압축됩니다. 압축된 공기는 유도관을 따라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기표저에 의해 미세기포로 배출됩니다. 미세기포는 집중폭기관을 따라 위쪽으로 이동하며 관 내부에는 상승부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부력 차이에 의해 별도의 펌프 없이 화폐수는 하단 유입폴로 들어와 정화장치의 상단까지 이동합니다. 집중폭기관까지 이동한 화폐수는 미세기포에 의해 집중폭기되며 이 과정에서 화폐수의 오염물질은 미세기포 표면에 부착됩니다. 중폭기에 의해 화폐수와 미세기포는 구밀도화되며 기체와 액체가 혼합된 상태로 수면 위로 강하게 살포됩니다. 집중폭기와 살포 과정에서 화폐수의 용존산소량이 증가하고 포기성 미생물의 증식을 촉진시켜 원활한 정화작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호수 하부의 물을 수면 위로 살포해 성층화를 개선하고 가라앉은 유기물이나 중금속의 정화를 돕습니다. 본기술을 사용할 경우 적은 유지관리 비용을 사용해 댐이나 호수에 발생하는 부영향화 및 녹조현상을 해결하고 수질개선을 통한 수중생태계 보전 및 환경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